자 금일,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방송은요 위쳐3 와일드헌트 초회차 죽음의 행군 난이도 19일째 방송입니다 벌써 이걸 한지 19일째가 됐어요 저번에는 스케일리캐로 와서 스케일리캐로 와서 예니퍼도 만나고 여기 있는 이상한 놈들도 만나고 족장한테 만나서 무슨 족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아프에 망토에 휘달리면서 가던 놈 있잖아요 그 녀석 자 그 녀석 그 녀석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뭔 도움이냐면 자기 딸하고 아들내미를 제대로 거시기 해달라 했는데 거시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 잠깐만 잠깐만 근처에 대장장이가 있는 거 아 저 대장장이 마커 아닌가? 어 맞네 아 야 이럴 줄 알았어 하하하하 갑옷장이네 근데 나는 무기자인해보고 싶은데 여기 왠지 좀 더 좋은 거 만들어줄 거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 제가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스케일리캔 거시기 하나 만들어야 되고 스케일리캔 크로스보드 만들어야 돼 그치? 음 스케일리캔 어디 있지? 스케일리캔 아니고 살쾡이검! 에에에에 살쾡이검! 살쾡이검! 그거 만들어야 돼 알키끼님 아니면 상크스니까님 안녕하세요 살쾡이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에 이거 이거 여러분 살쾡이 강철검! 짠! 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살쾡이 만들고 살쾡이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아닌가? 칼은 안되나? 칼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살쾡이 어? 어 은검도 있어? 와우 일단 살쾡이 은검 오 만들었어 살쾡이는 두개 다 만들었어요 예 재료가 이제 없는데 살쾡이검이 재료 뭐 이상한게 없는데 이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석궁까지 만들면 살쾡이 세트를 만드는거에요 우리 초록색 세트 보자 근데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왜 칼밖에 없지? 큰일났네 살쾡이 칼밖에 없는데 어 살쾡이 그 그건 어떡하지? 아 여기 있네 아 재료가 없대 재료가 뭐 있냐면 밀랍이 필요해야 돼요 밀랍이 밀랍이 필요하니까 상점에서 밀랍을 하나 보려오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밀랍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밀랍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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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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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와우! 자 밀랍을 4개를 사겠습니다 뭐 그렇게 무거운건 아닌거 같으니까 사가지고 제작을 하죠 토이예리님 안녕하세요 살쾡이 석궁이 필요해요 살쾡이 석궁 근데 어디갔냐? 그러면 살쾡이 세트야 살쾡이 세트 좋았어 자 여기까지 그리고 상점에서 좀 제작재료 중에 가죽덩이 같은 거나 이 야 이건 왜 모차냐 응? 왜 저것만 저렇게 저거 하죠? 짜장나네 아 좀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일단 팔읍시다 기타 물품에서 무거운 것들 있잖아 무거운 것들 먼저 팔고 음 무거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제작재료 가볼까 제작재료 제작재료 이런 거 말고 가죽 있잖아요 가죽 같은 거는 어차피 분해해서 쓰는 거니까 그냥 싸게 싸게 팔아버려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가죽이 잘 안 보이네 그쵸? 별로 무겁지 않은 건가 봐 어? 이게 뭐야 일단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음 무기 있잖아요 스켈리캥 스켈리가 살쾽이 자 살쾽이 세트 두 개를 이렇게 찾아봅시다 와하하 야 멋있네 살쾽이 세트 되게 멋있는데 그죠? 토크님 안녕하세요 살쾽이 세트 완전 멋있다 와우 자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뭐라고 해줄 수 있지? 자 근데 왜 제작재료들이 이빨이 다 빠졌죠? 아니 제작재료들이 왜 다 이빨 빠졌어? 졸라 이상한 놈들이네 전부 다 이빨이 빠졌어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빨이 왜 빠지냐면은 단거 먹었어 단거 진짜임 하하하하하 진짜에요 아 그래서 지금 강공격 있죠? 강공격에 너가를 여기다 놓겠고 오 오 섹시 미미님 안녕하세요 피부암 통키님 안녕하세요 자 스케일이 하나 생겼으니까 일단 해보고 하는데 여기에 칼 가는게 있다 자 일단 칼 가는거를 쓰고 이동 한번 해봅시다 아 퀘스트가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거의 메알이라는 게 생겼고요 가족의 거미에는 스케일리케 퀘스트가 하나 있고요 어 어 와 스케일리케 퀘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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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케일리케 퀘스트가 갑자기 퍼 퍼 퍼 퍼 퍼 퍼 나오네 야 장난 아닌데 진짜 진짜? 퀘스트가 많은데 일단 메인 케이스 좀 하고요 네 메인 케이스 좀 하고 메인 케이스 일단은 먼저 하고요 일단 메인 케이스 하고 메인 케이스 좀 하다가 이제 메인 케이스 하는데 그렇게 적은 없는데 그 서브 케이스 안 하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짜잔한 케이스 말고 메인 케이스 약간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얘네 뭐야 일단 갑시다 마법의 대리앙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예니포를 만나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져잖아 그 뭐야 운석 같은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생측을 하고 있대요 어 어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산악 지형이야 그래갖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야 잠깐만 나 저거 노적인 줄 알았는데 일단 이동해 봅시다 여기는 괜찮게 생겼는데 약간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괴물이 많이 없네요 괴물이 많이 없어 중간중간에 괴물이라도 나와줘요 걔네들도 잡아가지고 레벨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죠 어허 마을? 아 버려진 거주지 저기에 익사체 님이 있네요 익사체 님이 잠깐만 일단 연금술을 해갖고 어 연금술을 저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번 했더니 재료도 없고 개망이네요 개망 자 그래서 여기서 명상을 한번 싸고 자 명상을 해서 여기에 익사체 님이랑 싸 보도록 합시다 와우 뭐야 잠깐만 익사체가 아니라 어 어 멍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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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스톱캣캣씨님 안녕하세요 멍닉쇼 여러분이 원하는 멍닉쇼입니다 멍닉쇼 저 이름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멍닉쇼가 뭘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멍닉쇼가 뭐지 도대체 도대체 어엉 뭐야 뭐야 이쪽에도 마을을 만들어줘야겠지? 좋아 덤벼 자 멍닉셔를 잡읍시다 멍닉셔 아니! 떼거지로 나와있는 애들이 좀 잡기가 애매해서 그치? 어어? 아니 왜 자꾸만 멍청이가 자꾸 주먹질을 해? 미쳤어 자 얘는 또 물귀신이 됐네? 아하! 아하! 후우! 야 좋아 파랑 깐대기님 안녕하세요 덤벼 아니 얘 왜 덤비다가 다른 데가 짜증나게 멍닉셔주제 자 이 아저씨들 왜 전투하다가 도망간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아하 두 명이 같이 오는군요 와 나 이거 진짜 왜이래 진짜 아니 맨주먹으로 뭐하려고 좋아 아하! 좋았어 아니 나는 분명히 칼을 꺼냈는데 갑자기 맨주먹이 됐어 자 멍닉셔를 또 잡읍시다 뭐 별거 아니에요 아하! 허접이지 제가 레벨업을 많이 하고 검을 많이 찼다는 소리겠죠? 아잉? 아 이제 애들 공격이 좀 안아파지기 시작했어 알아요? 아 물론 레벨 15지만 예전에는 레벨 15라고 하더라도 드럽게 아파가지고 똥나오는지 알았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 새끼들 다 잡는거 보고 들어오는거 보세요 싹퉁바가지 아니 그 버려준거 주신 가면 짜증나 자 아뜨스켈리그 제트홀 자 아뜨스켈리그 제트홀 그런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주민들이 돌아왔다고 하긴 하지만 이 녀석들이 나한테 뭐 저걸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치? 얘네들이 나한테 무슨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거는 그냥 저거지 예의상 하는거지 상관은 없죠 일단 이동해보죠 아니 되게 웃긴게 뭐냐면 괴물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내가 꼭 잡으면은 돌아온다 이거야 뭐 이딴 내 욕이 나올거 같지만 우리 방송은 우리 방송이 모터는 뭐죠? 재미없고 시청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홀리의 방송입니다 그런거 잊으시면 안돼요 예 욕이 없기 때문에 욕을 참습니다 예 오 잠깐만 여기도 무슨 집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에 들어가보고 싶은게 인지상정이지 근데 여기 완전 개판이네 개판 계십니까 어? 아 개십니까가 아니고 좀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된 집이 아니라 어? 곰방까지 불이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누가 살고 있나봐 근데 살고 있는데 왜 나무때기로 여기다가 전부 다 넣어갖고 난리부리냐 아무튼 이상한 녀석인데 아 진짜 아니 아이템 뒤질 때 불 좀 안 켰으면 좋겠어 아이 나 진짜 저거 쓸모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불 켜는거 불 켜는거 어디 땄어 오 상자 상자 여기 막 뒤지고 있는데 뒤통수 쳐갖고 어 밀실에 갇힌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일단 가죠 일로와 말 근데 별건 없었다 그냥 버려진 집 같아요 버려진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야 600미터로 가야되는데 말이 안오면 어떡해 인마 일로와 가자 맹구야 내 이름은 로치가 아니라 맹구라고 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안들어요 하긴 얘도 바퀴라는 이름을 달고 싶었어 여러분 맨날 부를 때 바퀴야 바퀴야 하면서 부르는데 그치? 여기는 농장인거 같고 장농이 아니라 행운이 안녕하세요 자 400미터가 나갔어요 일단 표지판에 많이 찍어놔야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또 마을이 있네 와우 자 블란데어라는 곳에 오이 왓츠 왓츠 그 퀘스트가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오자마자 어 갑자기 오자마자 퀘스트를 떡하니 주는 것이기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잠깐만 우리 목표지가 얼마 안 남았네? 300m밖에 안 남았어요 300m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야 좀 달려봐 인마 운석이 떨어진 곳에 가는거야 운석이 떨어진 곳 운석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오면 좀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떼무자가 된거죠 오오오오오 좋아 가 아니라 왜 이렇게 멀어 짜증나네 아 여기다 운석이 아니라 마법대장이래 아 예니퍼랑 싸우고 있어요 아 우로브로스에 가면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고 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거구나 아시 딸님 안녕하세요 하이오 에어온님 안녕하세요 쟤네들 왜 싸우고 있지? 훔쳐왔어 자 도둑 도둑은 맞지 그치? 한번 사용해버리면 쓸 수 없는 일회성 아티팩트인거 같은데 그쵸? 좀 엄청난 아이템인거 같은데 그치? 자 무슨 이야기로 하고 있는거요? 베리 오오오 질투심많은 바다가 자신의 연인의 오오오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 근데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네 그리고 그치? 그치? 아 오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 미녀죠 10월 17일리만 들었었었었었었었었 10.17일리만 들었어 아 자, 우로보루스를 사용하면은 바다가 대지와 산을 전부 다 덮어버린대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그 방암을 얻었어 자, 바다에서 갖고 왔대 오 일단 신화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로보루스의 가면이라고 믿게 되는 거구나 지금 예니퍼가 도둑질 했죠 어, 그러면 이거는 시리를 위한 일이었어 라고 얘기할까 아, 예니퍼가 성격이 좀 더럽잖아, 그치? 맞네요, 그쵸? 예니퍼가 더럽잖아, 그치? 성격이 불같죠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뭐지? 번개 쳤어요 히익! 으아아 어 어어? 잠깐만 아니, 가면에 썼어 장난아니냐 하하하하 졸라 와 미친거 같애 아니 그거 못기달리고 가면 썼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번개가 일어났더니 자 신의 분노가 야 애니파 어디갔지? 야 너무하는거 아니야? 공격수 하크님 안녕하세요 비가 바로 오네 익사체도 있고요 그레이트 오 아 익사체가 아니라 포클렛이구나 원래 포클렛 너무 약한데? 좋아요 포클렛 두마리였는데 그죠? 오 좋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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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에 힘이 소환한거라고 에르미온이 너에게 엄청 화가 나있어 그건 맞는거 같아요 와 진짜 못말린다 이 여자 별로 매력이 있진 않은데? 역시 난 트리스가 좋아 천사 니키니오 안녕하세요 순살치킨 만만요 안녕하세요 난 역시 트리스가 좋은거 같아 예니파는 너무 독단 덕불장군이야 덕불장군 야 이제 뭘 해야지? 야 이거 왜 날려? 뭐라고? Let's go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젠틀맨이기 때문이죠 자, 예니포를 딸 새로운 퀘스트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아아 자, 우로보루스의 가면인데 이걸 사용하면 아아아아 어리석은자님 안녕하세요 이걸 사용하면 거시가 되나봐 아, 여기서 가면 쓰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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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자랑 여자 두 명이 있는데 그죠 얘네 왜 안 움직이냐 가만히 있는데 버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버그쳐 위쳐가 아니라 버그쳐 ㅋㅋㅋㅋㅋ 아 깜짝이야 자, 푸클릿 근데 푸클릿이 아무것도 타네 pong 야 허점ña 하하하하 우후 already 야 일단..아 방송..방송을 안하면요 공제 있어요! 아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방송 안하면 공제 있으면 공제 오..잠깐만..여기서.. 오오..뭐야? 헤엑! 뭐야 남자가 이상한 기술 썼는데? 남자가 썼는데 시리가 쓴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겠지만 푸사리님 안녕하세요 DBS LBS님 안녕하세요 문사님 안녕하세요 트리스가 예니퍼처럼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았을텐데 자 포클렛 야 그냥 약공격만 해도 그냥 이긴다 어디서 까버려 좋아 자..어? 빈하트? 욕? 방귀뿜님 안녕하세요 아 레디? 자 가면 어? 뭐야 자 남자가 시리를.. 칸비해서 아 성계가 하트가 나온다고? 성계가 뭐 나쁜 말이라고? 어? 어? 자 벨란까지 또 가야 되나봐 와우 자 뭐 가까이 가면 뭐하나요? 뽀뽀하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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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계? 성계는 그거고 삐죽삐죽한거 성형괴물 내가 어디까지 가는거야? 도대체 자 여기서 가면 쓰래요 어? 뭐야 자 강력한 마법으로 물리치고 아 이게 마법사랑 같이 다니었나봐 시리가 그죠? 어? 어? 어 어? 아 시리즈가 파워풀한 아라이 일단 밸런이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원래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 공격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자 또 왔어 이 아저씨 되게 좋은데? 채팅 안 하냐고? 우리 방송에서는 채팅을 안 하세요 그냥 채팅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하셔도 대답하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 할아버지 되게 괜찮다 그치? 우린 시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진정하시오 지금은 괜찮지만 더 기다리면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증이 없대 잘 말이잖아요 우린 시리에 대해 뭔가를 알아냈습니다 위처는 전부 다 눈깔이 뱀 눈깔 뱀 눈깔인가? 고양이 눈깔인가? 아무튼 그래요 어 야 근데 우리 밸런이 퀘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또 가야 돼? 뭐? 자 뭔가 흥미로운 걸 찾은 기분이요 자 뭔가를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 시체가 있다고 시체가 자 시체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 다시 또 탐정 수사가 되는 건가? 자 오 마법사 오 smiles 얘는 파크 편하긴 마법사유가 편하구먼 힘들 Edison 네 응 아 갑옷은 되게 좋대 그러나 알 수는 없대요 어? 와일드헌트 기술들한테 습격받았나? 와일드헌트는 뭐야 리치킹인가? 뭐 얼음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잖아 그죠? 와일드헌트가 시리를 원하는 이유는 고대혈통 때문이죠 오 오 시리는 엄청난 존재래 냥꽁친 냥준이 안녕하세요 당신은 와일드헌트가 한다 스피알에 왔다고 했어 힌다 스피알? 네, 환타가 아니고 아, 괸트 형 괸트 저번에 했다가 짜증나갖고 때려쳤어요 환타 아니구요 어 망령들은 집안으로 들여서 반항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고 아, 내륙으로 달려갔대요 아 자, 힝다 스피알까지 자, 함께 가자 상디아 상디아 아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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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션을 마시지 포션 중독 포션 중독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얘네 좋아하는 거 아냐? 아하핳 잠깐만 버려야지 아, 나는 마법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마법을 쓰긴 하는데 그 뭐야 몸 단단해지는 거 있잖아요 둘이 부부는 무슨 부부에요 예전에 연인이었다고 하더군요 기억 읽기 전인가 난 몰라 원투 안 해봤다고요 오 바로 이동했어요 입양하가 시리 아니야? 음 그냥 연인이에요 버릴거야 어 자 로포텐으로 왔는데 야 근데 사람이 되게 없네 수지 자 레밤은 했지만 어우 야 여기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어 야 여기 사람들이 무슨 설교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로포 땡 로포 땡 로포 땡 어 어 어이구 얘네 뭐해 정신없네 야니퍼는 장난 아니네 그치 아 말 버려줬다고요? 말 버립시다 그냥 야니퍼는 그렇게 성격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광신돈 자 사람들이 만약에 와일런트가 당신의 마을을 파괴했다 그러는군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죽은 사람이 기르는 거구나 광신돈 광신돈 어 어 얘네 되게 안좋아하는데 얘네들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 자 어떡하지 어 계속 하라 그럴까 아니면은 예님퍼한테 좀 관두라 그럴까 아 저녁일이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대결하다고? 아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 어 자 어떻게 할까 자 1번 2번 자 1번 2번 골라 봅시다 자 1번 골라 2번 골라 계속 하시고 1 그만됐어 2 자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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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고고 1이 많아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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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잿빛 머리카락 가진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근데 망치지는 거 뭐고 여기 이제 여자하고 노인밖에 안 살아남은 거 같아 그치 아까 말한 게 있었지만 어 어 어 상처 비겁자와 함께 마국간에 있었는데 걔네네 때문에 와일드헌트가 자 시리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한 거냐 물어보죠 머리카락은 젖어있었고 지쳐 보였더라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크래븐 크래븐이 더 많이 설명했을 것 같았다 비겁자가 뭐야 일단 비겁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겁자는 족보에서 삭제되어 버린 사람이래 되게 불쌍한데 그치 그치 배디디스트님 안녕하세요 엔들레스1318님 안녕하세요 아 아 겁쟁이는 보통 괴물과 싸우지 않습니다만 그쵸 아니 겁쟁이인데 어떻게 써 아 장로들한테 아 아 아 장로들한테 제대로 된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 아 아 아 모르바크가 뭡니까 아 아 심야식당은 내가 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해 주겠네 심야식당이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완전 쓰레기네 완전 쓰레기 부르네요 아이들하고 임신한 여성도 죽이대요 어 어 아 으아 와아 아이고 KG님 안녕하세요 자 괴물 잠깐만 괴물 사냥꾼 난 모르바크를 제거할 수 있어요 깽다운 위판님 안녕하세요 모르바크는 괴물로 변했는데 저주 때문에 모르바크를 쓰러트렸지만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나 봐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줌시들 아줌시들 진심 너다함님 안녕하세요 토르다르의 아이너로 오호 소서리스를 사용한 건 아니요? 불가능 자 바다에 나가지 않았때문에 침개 참여해서 그를 발견할 수 있을거래요 자 신성한 장원이 어디 있습니까 트리스가 더 예쁜데 예니포보다 트리스가 더 예뻐요 사랑스러워 진짜 되게 사랑스러운 여자 스타일 예니포는 총총대는 스타일 있잖아요 예 쏘는 스타일 있잖아 예 막 옆에 있으면 칼로 찌릴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신성한 땅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지만 일단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 성격 강한 칼부림 할 것 같은 여자 그런 여자 네 안녕하세요 빅파이님 자 퀘스트가 나왔어요 실종객 사람들 자 일단 퀘스트를 한번 보죠 아 실종객 사람들이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메인퀘잖아 메인퀘인데 옆에 스토리가 많이 나오니까 스토리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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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그 가격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시처진자 분들 중에 최근에 사신 분이 있으면 가격을 알 수도 있겠는데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플스4 가격 인터넷에 쳐서 보시는 게 낫죠 일단 방금 전에 그 괴물 있잖아 모크바크인가 모크바크 모크바크 퀘스트를 하겠습니다 실의 행정은 게롱토와 에디퍼를 스켈리케인의 한 버려진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맹렬한 의문의 해답을 중에서 유일한 비겁자를 찾기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녀석이 뭔지 갑시다 어 어 어 어 근데 예니퍼가 계속 뭐니 예니퍼가 계속 따라오네 예니퍼 저리가 나 너랑 안 놀 거야 자 올라가 오우야 우와 잠깐만 등산할 수 있나 아 메인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생칼라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메인퀴하고 예니퍼 버린 다음에 자 예니퍼 버린 다음에 가죠 예니퍼 매장 가서 물어보세요 요기 최근에 사신 분 아니면 저게 안돼요 자 사랑에 빠진 건 아니야 자 일단 옆에 뭐가 있는데 어 악령이네 근데 예니퍼랑 좀 예니퍼랑 하하하 예니퍼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전 초반에 사가지고 참고가 안된다니깐요 아 나 진짜 말 진짜 안 들으시네 일부러도 안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말을 야금야금 씹으시는 거야 지금 자 여기에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 아드소브 사파이어가루 도리안검 드워프검이 있는데 이건 뭐지 어디다가 쓰지 아 경고 드립니다 경고 경고에요 자꾸만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웃긴 거는 내가 자꾸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걸 왜 방송에 와서 물어보는 거면 도대체 여기서 당연히 그 최근에 사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사람 없잖아 그러면은 좀 채팅하는 사람 많은 방송 가요 그러면 아니 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냐 좀 인터넷 찾아봐요 루리앤만 가도 있겠다 루리앤만 가서 물어보는가 거의 최근 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은 초딩도 아니고 요즘은 초딩도 안그래 이 사람아 아무튼 오 사라져 진짜 괴물 됐다 진짜 괴물 됐다 먹. 먹. człowie. 응. 먹. 음식. 응. 헥헥 오 그런데 늑대 인간이랑 똑같은 생겼네 윗천 센스를 이용해서 선수로운 나무 주면서 비겁자 현증을 찾으래 나무로 가봅시다 아니 이거 뭔... 위로야?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위로야 짱나게 오... 시체가 하나 있네요 아... 위로가 있어야 열린다고? 초인종은 관광은 없어 아 위로가 있어야 열린다고? 파트 여러분 탐정 파트로 갑니다 야 어... 이걸 뭐라고 하지? 야 넌 진짜 안되겠다 넌... 광태당 할래요? 빅파이님? 지금 KJ님 검색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님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수고를 왜 줍니까? 완전... 완전 나쁜 생각이네? 물어볼 때 검색을 한번 해보라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 검색을 대신 시키냐고 내가 아까 말했죠? 루리엑 같은 데 가서 그러나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넌 블랙입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자 일단은 나중에 보자 할까? 내가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 둘 중에 하나 자 아 이제부터 좀 벌려놔야 되나? 왜냐면 나 트리스랑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나 트리스랑 사랑할 거란 말이야 얘 버릴 거야 차버릴 거야 뭐야 옛날 연인이 뭐해 맘에 안든대 바로 빵빵 차버리지 그냥 아 1번? 뭔 아이 엄마야 시리는 게롤트의 저건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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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아이웃말이야 소서리스랑 위처랑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냥 양지 양녀지 양녀지 1,2 여러분 1번 할까? 2번일까? 아 2번? 자 내가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 2,2 저거에랄까? 3,2 왠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음...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흣 자, 비겁자의 피인데 중요한 거는 이 피를 따라가면은 비겁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피가 줄줄줄줄 어? 저기 있는데? 어허 야, 이 미끄럼틀 타는 거 진짜 좋다 어허 늑대가 컴온! 척 척! 훔쳐 척 척! 슬랩 척! 척 척!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려운 녀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순 없죠 어? 야, 시체 시체? 어... 나 서브 퀘스트 많이 했잖아요 안새면 어떡해, 그죠? 뭐? I can't hear you If you want a chat, come closer 혼자 말하는데 야, 혼자 말하는데 뭔 안 들린다 그러는 거야 여기는 늑대 인간이 있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늑대 인간이었잖아? 모습은 거의 늑대 인간? 그치? 어머어머 쵹 쵹 쵹 쵹 쵹 쵹 어머 어머 어, 늑대 인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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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잠깐만 저거! 드릴 뻔했네 죽었어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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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뻔했어요 아 이거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슬랩챱을 아 예전에 그 뭐야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슬랩챱이라는 선전이 있었어요 알아요? 슬랩챱 메들리도 있어 여러분 모를 수도 있지만 슬랩챱 그거 되게 재미있었네요 슥삭슥삭하면 팍팍팍팍 하면서 발작이 왜이래 여기 싸웠나봐 슬랩챱 있었어 예 모르면 찾아보면 되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 사람들아 자 발자국 계속 따라가는데 어 한바퀴 돈거 같은데 그쵸? 아니 아니 언제쪽이 아니라 그 슬랩챱은 북네 광고는 아닐거에요 완전 옛날 광고도 아니에요 인터넷 있을 때 나온거니까 외국광고 외국광고 슬랩챱 어허 자 여기에 또다시 한놈이 있는게 확인됐는데 어 여기있다 어 늑대네 아나 윽득대 자식이 척척척척척척척척 이수만 따봉시 나이가 몇개야 이 사람 블랙버그님 안녕하세요 박버그님 안녕하세요 박버그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여기에 발자국이 있었거든 자 발자국이 요 밑에 나서 아 요 밑에 핏자국이 또 있네요 자 발자국 따라서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뭔가 싸우는 적 있는데 자 놈의 둥지가 여기에 있어라고 했는데 뭐니 어디 이 개 뿔 여기 있다 늑대가 불쌍하다고?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늑대 교단이잖아요 늑대를 썰어가지고 맛있게 처먹네 처먹는다는게 그 처먹는다는게 아니고 소금 처먹는다고 자 레버를 이용해서 수문을 해서 아 수문 요구를 해서 밑에다 뭘 할 수 있나봐 짠 아니 물이 저기 어 아 두 개 있구나 아 두 개 있어 두 개 한 개 있는 줄 알았거든 자 자 수문이 수문의 상태가 으잇? 눌러 빨리 해야 되나? 어? 어라? 아네? 동시에 해야 되나? 잠깐만 어 충격파? 뭔가를 써야되는거겠지? 뭐지? 그냥 불태워야되나? 아니면 이르덴을 쓴다던가 어땠다 어? 아 그게 아니라 뭔가 뭔가 있었나봐요 나 근데 열렸어 잠깐만 근데 열렸어 뭐야 뭔가 있었나봐 뭐야 그냥 됐어 아무것도 안 봤는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어 어 와우 홀리쉣 오 마이 갓 야 이거는 좀 신개념이네 신개념 뭔지 순서는 몰랐지만 그냥 푹푹푹푹하다보니까 근데 물에 무슨 독 같은게 있는게 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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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라색이에요? 왜요? 보라색 빛이 나는데 여하튼 정원의 깊숙한 곳을 계속 탐색해보도록 합시다 오 우와 야 희한한 데가 다 있네 여기 무슨 비밀 정원인가봐 그죠? 피가 물에 섞인 보라색이 되나? 빨간색이잖아요 오 노 fel 헉 뭐야 다리가 먹었나봐요 맛있게 오 우 우 우 우 어 안먹었네 뭐지? 비둘기야 먹자 다리를 부수고 가네요 다리를, 자기 다리를 잘랐네 와 다리를 잘랐어요 자기 다리를 Oh no Oh 아 얘 재생을 하나봐요 재생을 하나요 재생 와 늑대 인간인데 재생을 하나봐 오 얘기하자요 나쁜 애가 아닌데? 좋아 안될것이 없지 얘기해볼게요 얘기하자는데 뭐 괜히 싸울 필요 없잖아 그지? 아직 지성은 남아있나보네 말로 해야죠 손가락 아파요 아 사슬로 묶어서 여기다 가뒀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리를 잘라버렸지 확년에 다리 자른거 보이시죠? 근데 재생이 되나봐요 저의 목소리가 참 응 여러 잔인 다가가 몸이 죽을거에요 응 자야 왜 이놈이 죽을거에요 네, 얘 주둥이가 늑대니까 라이카스로프 같은데, 그쵸? 안녕하세요 아, 근데 말 너무 느디다 얘 말에 터보 엔진을 좀 달아주고 싶다 그쵸? 터보 엔진 달아가지고 좀 빨빨빨빨 거리게 입이 너무 느려요 뭐 이, 이 단어를 하는데 하루종일 걸려 어우야, 욕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 방송은 영어, 지금 욕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하려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요점은 뭐죠? 교훈은 네 너도 죽어? 오오 그니까 나하고 싸우고 싶다고? 뒤지고 싶니? 아, 저주를 풀어달라는 거네 아, 저주 풀어달래요 어 그니까 왜, 아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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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자 우리 나가 싸우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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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싸우자 여기 너무 좁아 어! 좋아, 덤벼 뭐야 안..안와? 어어? 이놈 봐라? 간보네 오 피한다 우와 화살 피한다 우와 화살 피합니다잉? 죽어라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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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좋아요 아 잃을 수가 아마 얘는 재생을 할 거 같은데 밖으로 나오지 않네요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아 좋아 왜냐면 그냥 싸우는 거보다 밖에 나가서 넓은 곳에 싸우는게 제일 쉽죠 덤벼 나왔으니까 덤벼야지 맹추야 이거 이상한데? 다른거 도망가 나의 검수 실력을 보지마 어머머머머 저 맞을뻔했어 어디가? 오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 재생한다 재생하지만 제가 공격을 하면 뭐야 그냥 어 안좋은다 오 어? 야 그래도 여러분 제가 퀘스트를 한 보람은 느끼네요 원래 처음에는 드럽게 약했는데 지금은 애들 때리면 그냥 으악 으악 다 죽네? 어휴 짭짜비님 안녕하세요 근데 얘는 쓰레기잖아요 나쁜 애가 아니고 나쁜... 나쁜 애가 맞죠 왜냐면은 그 장로... 장로인가 누구를 칼로 배떼지에 칼 찌르고 갔대잖아 그래서 걔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저주고 온 거잖아요 얘는 그냥 쓰레기에요 일단 저주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듬빌때는 언제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그죠? 아... 죽인다도 있네 죽일까? 비겁자를 찾는데 크래벤을 찾는 사람 벌써 죽인거 아니야? 벌써? 아멘 그리스도 해 그리스도 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의 초록색을 그들을 그들 그 그들은 비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들이 아... 아.. 아.. 알아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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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건 그냥 쓰레기 같은데? 일단 살려줘 볼까요? 일단 살리고 저주를 보상을 얘기했지? 하나만 제외하고 전부 다 술로 탕징했다는데? 하나는 뭔가 좋은건가? 야 뭔가 엄청난 아이템인가 봐 그래서 나중에 뭐 뒤통수 까면 가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 뭐 알았어 도와줄게 야 배잡고 지금 갯검 달라고? 아 갯검이라고? 그 보물이? Holy shit Holy shit 이게 뭐야? 갯검이 왜 나와? 야 늑대인간을 사는건 싫은가? 아 늑대인간으로 사는건 배고픔이 너무 근데 눈깔이 좀 초롱초롱하다 그죠? 사고 싶어님 안녕하세요 야 늑대인간은 일단 배고픔이 제일 짜증난데 자기가 먹는건 전부 다 죄로 변한대 하하하하 대박이다 그러니까 먹으면은 뱃속에 소화가 되는게 아니라 죄를 변한다고 야 저주 제대로 거렸네 그죠? 죽으면서 내 죽음을 너에게 저주의 절을 준거지 그지? 그니까 왜 거기서 배떼지를 찌르고 갔냐 얘는 쓰레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벌 받는거죠? 안그래요? 세인트팔구님 안녕하세요 위르나엘님 안녕하세요 아 디지몬에 뭐가 있다고? 자 시체들을 죽여도 먹을 수 없는거죠 지금 얘 되게 어이없는거 아니야? 나한테 욜라 처맞고 지금 누워있으면서 날 조각내고 팔다를 찢어준다 어이가 없네 자 최선을 다해볼게 방금 전에 나한테 욜라 처맞아놓고 그죠? 처맞아놓고 지금 누워있잖아 누워있으면서 아 그래? 야 모르막에 음식을 냈다 음식 먹어봐 아 음식? 자 우리 음식을 물 한 병 줄까? 물 먹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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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내 물 79개 안 돼! 이게 뭐야 야! 야! 다시 돌려줘 다시 돌려줘 돌려줘 안 돼! 이게 뭐야 아아!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안 돼! 안 돼! 안 들어와져 안아 นblue 안 돼! 야! 욕할 필요는 없어 자꾸만 욕으라고 그래, 니 주둥이를 그냥 확 이만 나 지금 물을 79병이 아 배고파서 그래, 내가 물 만졌다고 자 일단은 비겁자를 찾으러 가야죠 비겁자는 여기서 쳐맞고, 여기로 들어간거 같습니다 근데 잠겼어요 잠겼어요, 여기로 들어간거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레기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돌려 말아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쓰레기는 너무했다 여러분 에이 그지 얼마나 제가 상처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젠틀멍님 안녕하세요 웃음소리로 따지면 내가 비겁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좀더 돌아보는데 볼 거 없는거 같은데 어허 어허 자 이쪽으로 분명 갔단 말이죠 아 우물로 떨어졌구나 우물로 떨어졌나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어? 이거 뭐지? 늑대인간에 어? 야 늑대인간에 안 죽은거 오오 잠깐만 하하 여러분 여러분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여러분 돌려받았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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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79개 넌 내꺼야 자 물을 돌려받았어요 야 근데 여기 번지점프하면 죽는거 아니야 야 근데 여기 번지점프하면 죽는거 아니야 자 하하하하 자 번지 으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아 놀랍대 오 소소리스가 놀라그래 자 밑으로 들어가볼까 자 밑으로 들어가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그쵸 롱빠다님 안녕하세요 아니 올라가 저번에 여기서 버그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 개만 먹었나보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렀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손 맞게 죽었어 여러분이 생각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안 올라가지지? 여기 아니? 맞는데 왜 안 올라가지는거야 동그라미가 잠수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팍팍파 누르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자 나무에 뿌리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이상한 피가 솔직히 피로는 안보여요 피로는 안보이고 약간 오바이트 같아 음 잘 봐봐요 어... 주웠네 피가 아니라 오바이트야 같다니까 비겁자의 오바이트야 자 이 녀석인거 같은데 빨간 변이인자는 되게 안나오는거 같던데요? 나도 몇개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체보다 상태가 되면 썩은 마귀를 본적이 있대 자 어...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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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뭐 찾을 때마다 시체라고 그러니까 게롤트가 시체의 매니아야 시체의 매니아 변태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둘기와 먹자님 안녕하세요 어... 오... 스파이크 끌고 장검을 하나 습득했습니다 자 시체를 가져오는 익사체님들보다 좀 부패를 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완전 나쁘다 아하 아하 아아아아 그 아이템 있잖아요 그... 아이템 아이템 아... 아 그래요? 흑마술은 장난이 아냐 흑마술은 장난이 아냐 흑마술은 장난이 아냐 네... 흐의의의의 그 주문에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아니? 그을사님 급서입니다님 안녕하세요 갓난아기 피와 처녀의 혓바닥 도로시의 눈앞이 되는 장난 아니야? 하하하하 미쳤나봐 아... 아... 빈정된거에요? 아... 아... 빈정된거... 나 진짜 필요한줄 알았네 저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마법으로 가득 차있는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색해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지, 진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고 얘기할까? 노래 못했는데? 나 뭉치에다가 박취해요. 진짠데 자,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할까? 아니면 조아 일을 시작하자 할까요? 두번째 게임 좀 심기를 건드는 것 같아, 그쵸? 나 예니포한테 지금 그냥 시작합시다 오우야, 열받았나봐, 게롤트 우리 싸우는 건가요? 자, 싸우진 않습니다만 야, 마법 마법 총 발사! 빠바라빠빠빠빠빠 오우 오우, 셀라인 셀라인 데프라인 이게 뭔 소리야 오우, 야 마법 쓴다 마법 쓴다 잘 봐요 오우 눈알 뒤집힐 줄 알았는데 안 뒤집었어요 오우! 괴물 나오고 있는데? 괴물 나올 것 같은데 오우! 깜짝이야! 오우! 하하 하하! 껍질! 스카... 스카일이래요, 이름이 자, 우린 시리를 찾고 있어 당신 싸우다 죽었어 시체를 위, 저거 할 때가 아니래 그녀가 있어서 사람들이 날 저주했다는데? 그게 뭔 소리야? 야, 역시 강하게 나오는구나 불쌍해, 불쌍해 죽은 놈 또 끊어봐 그녀는 떨어져서 익사했뻔 했는데 아니 근데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겠지 나는 유령이 돼서 저승에서 놀고 있는데 랄랄랄라 놀고 있는데 갑자기 훠악! 들어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론 사오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물장구리를 치고 놀고 있었는데 어, 가재다! 오늘은 가재만을 막아야지 우와, 먹자아 먹자없이 오 마이 갓 아, 얜 되게 불쌍한대 그치? 적은 아니라는 Truth 남자는 안 보이네 아, 예, 그 엘프 엘프님 자, 시리가 아, 되게 불쌍하네 아,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아,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는 죽은 바위에 만나자 물귀신 바위에서 만나자 물귀신 바위 죽은 바위 예? 야한 거 나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건포도 나오면 안 되니까 뭔지 아는 게 뭐가 나와? 뻥치고 있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여기 맨어 있구만 붕대로 가려졌어 네 뇌가 벗겼거든 은 아니고 엘프가 벗겼나봐 가면 엘프 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나요? 그리와서 세포하고 영원하고 스포하고 세포하고 아... 대륙의 여인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 동료는 어디있죠? 우리 가면남은 어디갔지? 복면가왕도 아니고 그죠? 노래 잘 부를 것 같아 그지? 오 아이라인이요? 음... 자, 나 일으켜줘요 I don't... I don't think you should... Let's talk? More giving me a hand! 어 아, that's me brother for you I decided for a second, and he's already put his paws on a girl 아스트릿, you're as dim as dishwater You know perfectly well, I'm helping her up 자,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지금 저거 하는거에요 어우, 사... 사우나... 어우, 야, 사우나 조심해야겠다 아, 저번에 목욕탕 갔을때 발가버스는 여자들이라서 놀라 깜짝 놀랐거든요 봐, 이제 준비할거야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알죠? 이제 괜찮아졌어요 오오 야, 이게 미쳤네 자, 엄마가... 엄마하고 자기가 돌려봐줄거래 이거 Pulse 3 없어요 PC, Xbox One, Pulse 4 음... 물귀신바위로 가야된다는데 거기에 물귀신 나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두 분 모두 고맙다고 자, 두 분 모두 고맙다고 땀 종비면 아픈게 사라질거래 옷 다 버렸어요 하하하하하하 야, 이 남자 순박하게 생겼는데, 그쵸? 완전 순박하게 생겼는데 자, 시리 파트네요 사라질거래 하하하하 사라질거래 참 기산되는거죠 오후 시리 이 종교는 신을 사는 것 같을때 나는 너도 같은 경우에 쟤는 영원히 그렇게 도와줬иты 나는 것 같다고? 사우나 간대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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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 아냐 불쌍하다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이 여기 와일드헌트 무대가 초들어와가지고 여자하고 어린애 몇 명만 낳고 전부 다 죽었다는 소리 아냐 이런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퍼 애들도 아까 별로 없었다고 애들도 별로 안남은거 같아요 어 우와 쩐다 저 시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중세 판타지니까 얘네가 마음대로 해놓은거잖아 야 여기가 사우나인가 봐 어 어 벗으래 어 어 저기 벗어야 되나요 벗으래 어 잠깐만 조심해야겠어 어 옷을 벗어야 되나 어 수건으로 몸을 감쌀까요 아니면 사우나에 그냥 갈까 아니면 옷을 입고 떠날까요 어 수건으로 몸을 감쌀까 그냥 가 아 수건이 아깝다고 이사람들 완전히 이거 안되겠구만 응 안되겠구만 자 사우나에 갑시다 다 벗은건가 근데 붕대 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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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근데 어 오우 어 어허허 오오 야 죽인다 허벅지에 문신 오오오오오오 노 노 노 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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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영정 나갈뻔했어 잠깐만 으악 드디어 왔구나 난 몹시 걱정했단다 그 얘기 늘 걱정하신대 ㅋㅋㅋㅋㅋ 모든거 괜찮았대 형 그래 나도 괜찮단다 아 잘됐대 자 넓적다리에 있는 문신에 대해 지적하고 있네요 문신이.. 오 야 클로즈업 할 필요 없는데 그죠? 으악! 자 붉은 장미인데 무슨 의미는 있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붉은 장미가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야한 장면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스포는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그냥 저거 할 테니까 아시겠죠? 특별한 사람을 위해 2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전작을 안 해봤어도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걸려요 으악! 잘생긴 사람을 약속을 했고 그 배를 타고 떠내기 전에 붉은 장미 한 소개를 줬지만 잔인한 바다가 그를 집어삼킨 거야 얘들은 왜 이렇게 깜짝이야 으악! 자 딸한테 이상한 음유시리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으악! 으악! 자 수다도 떨어지려 수증기는 사라졌고 숯불을 꺼야겠네! 라고 할머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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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다 두 개를 올려요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렇게 철컹철컹 그 올린 거랑 예 다 끝나고가 아니고 유튜브를 두 개를 운영한다고 이 사람들아 유튜브 하나는 고화질이에요 내 목소리가 전혀 없어 네 고화질에다가 목소리가 없어요 그거 보시면 돼 거기는 이거 없어 철컹철컹 아시겠어요? 하하하하 자 잔인 집이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음 집이 없다고 얘기할까? 자 전 여행가라서 집이 없답니다 아 그쵸 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고 아우! 난파선이라고 생각했대 자 예 물론이죠 아니요 전 난파선에 있지 않았어요 자 예 물론이죠 라고 얘기해보죠 예 제가 탄 배 우린 노비그라드에서 출항했어요 자 스칼리캐리는 어떤 일로 오게 됐냐고 스칼리캐리는 어떤 일로 오게 됐냐고 자 다른 남자친구가 아니기 바란데 ㅎㅎㅎㅎ 어? 어? 어 하루종일 그 남자가 거장의 그림처럼 서다보고 있었대요 그니까 아까 그 남자가 좋아했던 모양이야 스칼을 왜 좋아함? 스칼을 왜 좋아함?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하면 난 저자도 좋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눌러볼까요? 눌러볼까요? 3번 어때요? 여러분 원해요? 3번 원해요? 근데 여러분 못 볼 것 같다 철컹철컹 나올 것 같고 여자 좋아요 오우 자 놀랐어 자 사랑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다고 우미시의 말이 맞았다고 할머니가 그러고있어요 자 함께 있는게 좋지만 이제 가야한답니다 오우! 자 지저분해는 곳에 머물기싫겠네 롤포테니고드 너처럼 키는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스피어 우먼처럼 일단 스칼이 말이 준비했을 테니까 빨리 꺼지래요 꺼지라는 건 아니지만 자 네 알겠어요 자 물에 들어오래 가기 전에 자 문을 통과하면 부두가 보일거야 조심해라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어머하여 자 신께서 내 여정을 축복하시길 이라는 좋은 말도 해주시고 어 됐다 조심해야 돼 항상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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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목욕 더 하고싶은데 아 얘네 왜 이렇게 다 먹고있어 어흐 오우우 노 어어어어 야 야 이거 어디다가 눈을 둬야되지 야 빨리 나가는게 좋겠어요 안돼에 안돼 안돼 여러분 못보게 못보게 막 흔들어야지 으흐헤헤헤헤헿하핰 자 야 이거 냉탕 들어가 있는거 아니야 냉냉탕 자 프레야의 불꽃줄을 마치래요 불꽃줄 불꽃줄가 어디있어, 조심해야 돼 영정당하여 이런거 영정당해 당연하게 영정당하는거지 아 여기 이게 불꽃주인가 봐 불꽃주 불꽃슛 건배 자 일단 불꽃슛을 먹었어요 또 먹자 아 취한다 얘 뭐야 술 계속 마셔 와앙 굿 어우야 어우 이게 뭐지 술 예 같은 컵만 쓰는데 그 컵에서 계속 술이 리필되나봐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술이 리필돼요 먹는 척이 아니라 술이 리필되는거야 마법으로 마법사 오우야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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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봐야겠어 우리 어디서 옷을 입었죠 수건으로 몸을 감싸면 어떻게 되나 볼까? 수건으로 잠깐만 수건으로 옷을 감쌌는데 오 이것도 괜찮다 이런게 좋은거지 그치? 효옹님 안녕하세요 괜찮네 사우나는 나가야될 것 같아요 옷을 입고 떠난다 얘도 몸맨 진짜 좋다 여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여자애냐고? 딸 회상 방금 전에 사우나에서 방금 전에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우리님 지금 오셨으니까 못봤죠 유튜브에서 보세요 너희가 사랑에 빠졌대 나한테 나한테 빠지지말나 나쁜 여자야 여기다 이리와 여드벌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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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신노숙제님 안녕하세요 자 당신이 오라요 갑시다 뭐야 이거 여지를 남겨놨는데 죽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뎌... 잠만... 이제 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씨 아 와일드헌트... 결국은 시리 때문에 마을이 완전 숙대밭이 된거였네 그쵸 시리도 마음이 아프겠네 자, 와일드헌트 똥개가 와일드헌트 똥개가 왔어요 오, 야야야야, 똥개먹은 게 아니었구나 자, 와일드헌트 전사까지 어머 어머, 야야야, 그냥 마크하면 안되겠어 자, 우리는 자아, 모아서 자아 척척척 척척척척척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어여 저번에 처음 알았거든 좋아, 음vagam 와 이거 너무 멋있는거 같아 오, 야!! 와일드헌트 전사한테 처릴 뻔 dei 이거 teamed Tron 전사님? 전사님은 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 우리 똥끼님을 잡읍시다 야 이 순간이동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무적이야 그런데 에너지가 왜 안 차지? 원래 CD 파트는 에너지 차는 거 아니었나요? 응? 나 왜 안 움직여? 어? 갑자기 나 굳었어요 방금 전에? 버그였나봐 야 와일드헌트 전사가 두 마리 있는데? 어우 야야 야 몸빵 해주네 근데 제가 때리는 거 한대도 안 쓰는 거 같은데? 그리고 체력 회복 안 돼요 지금 왜 안 되지? 알 수가 없구만 몸빵 몸빵 도움은 안 돼도 몸빵 할 수 있어 도움은 안 돼도 몸빵이 가능하다 그러면 뒤에서 필살기 쓰는 거죠 이렇게 필살기는 아니지만 필살기는 아니지만요 이거 에너지가 왜 안 달지? 오 좋았어 좋았어 아 조금씩 차긴 차요? 아 차긴 차다보네 원래는 많이 찼는데 오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와 아일드헌트 전사 오 노 갇혔어 아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스칼 말바이님 안녕하세요 야 스칼 제 몸빵러에요 완전 자 차차 하하 덤병 개이 같은 녀석 퇴근 사퇴근 퇴근 오오오 안 돼 오 노 오 일단 필살기 필살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한 두 번은 공격하는거 같아 괜히 삽질하고 죽으면 안되니깐요 괜히 삽질하고 죽으면않아 다시 한 번 또 필살기 음 왈도헌트 전사 3번으로 тор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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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다 죽었군 아, 마레 올라타서 도망가래 스칼 빼고? 월드호우경님 안녕하세요 오오 아, 얘는 제대로 했네요 어우 자, 일단은 가족들을 이 위에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해줬네 얘가 진짜 고마운 사람이었네요 지금 지금 고문하고 있는거 아냐 고문해가지고 얘한테 말을 듣고 있는건데 아, 얘 진짜 불쌍하다 그쵸? 그쵸? 지금 죽었는데 다시 불러왔잖아요 되게 불쌍하네 엄청 불쌍한거지 얘는 시리를 구워주려고 한거잖아 어우, 개불쌍해 진짜 오? 야! 야! 아니, 뭐 맞은것도 아닌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맞지깍다는거야 도대체 어, 노 이해할 수 없어 아니, 그냥 손톱 조금 단거 같은데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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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척 sic 희사하고 있었구나 따라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가지 않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시리가 방금 전에 그쵸? 근데 마법사가 그냥 그거를 저지를 했어요 저 엘프 가면, 엘프 가면 복면가왕인지 보지 나 복면가왕은 못 보지는 않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잘 안보여 뭐지? 물 까마귀? 물 할망구? 어?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어 너 뭐지? 푸른손님 안녕하세요 콜룸? 콜룸 하아 콜룸 콜룸 어 콜룸 아 얘 되게 불쌍하네 아 불쌍해 아 놈이래 아 저게 놈이야? 되게 축적해 생기는데 도나스에서 하지만 그를 팔았어 아 놈을 팔았대요 내 오명을 씻어달라고 얘기해달래요 아 아 근데 시리를 도와준 사람이잖아 예니포는 좀 좀 너무하긴 하다 아우 아 예니포 진짜 왜 정이 안들지 나는 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아닌가? 슬퍼하나? 슬퍼하면은 마법을 많이 써가지고 나무가 시들어버리나요? 원래 죽은 사람이에요 원래 죽은 사람인데 말할 수 있게 적응한건데 나무가 시들은 것 같아 마법을 많이 써서 하아 정원에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하아 정원에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자 정원에 있는 나무가 그냥 죽어버렸나봐 요게 마력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거 같은데 아 예니포 왜 이렇게 정이 안가지 나는 뭐 얘가 원래 히로인이래 예전에 사귀었기도 하고 근데 별로 총총대는게 별로 기분이 안좋대 기분이 어때?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거 있다보죠? 음 아구 엄청나게 힘든 저거네 좀 더 자비롭게 대할 수도 있잖아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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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고 싶지 않다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그럴게요 야, 여기를 저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오, 이런 어, 뭐지? 야, 이러면 마녀에 대한 나쁜 소문만 나잖아 마녀가 아니고 소서리스에 대한 어허 저주를 거네 자, 아무튼 정원은 이제 다 시들어버렸네요 암튼 아픈데 자, 그 못생긴 괴물은 어떻게든 시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 노움이었죠, 노움, 그죠? 푸독푸독님 안녕하세요 릴리아냐님 안녕하세요 어딨어? 밸런에 있는 가슬리아에서 최근에 자신의 베른이 아, 남자가 그러면 지금은 딴 데 갔나봐 아직도 아, 모르겠어요 구입해, 구입해 응 아, 놈이 아니라 그 놈이란 뜻인가 잠깐만 하하하 하하하 딸마님 안녕하세요 자, 뭔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안 하는 자, 뭘 말하고 싶었던거지? 아, 무슨 소리야 이건? 이 헛소리래 얘 저주우는 개뿔 그게 아니지, 아, 얘는 생각이 개판이야 하하하하 변했을 이유가 없죠 아 아 그러면은 노비그라드에서 먼저 확인하는게 아니라 이쪽에 먼저 왔어야 된다? 일단 우리 시리가 스켈리게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뭐가 백인밖에 없어요? 아, 흑형이 없다고? 5초에? zing 마지막에 이제 어쩌지? 어? 우리 시리가 스켈리키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뭐라고 물어봤나? 그냥 갑시다 전사들의 광장에서 만나자 라크비크에서 만나 오우야, 욕하지마 재수없어 좀 독당적이게 마음에 안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그런게 있네요 이게 왕급조정을 잘 해야된다고 하나?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아 자, 빠른 여행으로 갑시다 아, 빠른 여행이 아니라, 잠깐만 여기는 좀 이상한데? 캐릭터의 지금 사용가능 점수가 2점 정도 있는데 저는 약공, 강공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일단 약공을 올렸고, 강공은 이제 없어요 이게 좀 다니면서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다니면서 좀 파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벨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스켈리케 퀘스트가 있잖아요 메인 퀘스트가 이제 한 개로 네, 한 개로 됐어 사상 최악의 추남 표식은 나중에 일단 하나 올리고 메인 퀘스트는 이제 좀 나중에 오고 스켈리케에 있는 퀘스트를 쭉 해보도록 합시다 어, 레벨이 낮은 퀘스트를 먼저 할게요 위치와 위리도 있고 오 오 문이 쾅 닫혀요, 이거 뭐야? 아, 괸트 안 좋아하잖아 저번에 봤잖아요 짭짤님 괸트 짜증나 제가 일단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이 생길 거예요 버퍼링 버퍼링 아닙니다